요한계시록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은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이걸 상징적으로 봐야 될지 이것을 은유적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도 여기 지금 보면 머리가 일곱이고 또 뿔이 열 개 달리고 거기에 일곱 왕관을 쓴 이런 지금 또 어떤 괴물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지 또 여기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를 또 입었지 뭐 이런 굉장히 이거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24장도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언약계가 보이더니 번교와 우레와 뇌성과 이런 지진이 나는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연이어서 환상이 계속 펼쳐지는데 사도 요한의 한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여자의 발 아래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할 때가 다 돼가지고 보통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막 애를 쓰면서 해산에 고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아파서 부르짖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보이는데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리고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에 별들을 갖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냥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노리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그래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어떻게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큰 붉은 용이 핍박을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처소에서 양육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여기 해를 입은 이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이 여자 머리에 이제 열두 별의 관을 쓰고 발에는 달이 그 발밑에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겠어요?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 그리고 이 사내아이 남자아이를 누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기독교교 안에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많이 해요 이스라엘 그리고 역시 이 남자아이는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 안에 또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 이 여자는 교회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누구? 예수님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자 이제 자 보십시오 천주교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낳으신 얘기에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로시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그 현몽에서 천사가 빨리 해로시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하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선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기간인지 모르냐면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피신했던 그런 곳이라 해가지고 그 교회, 기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마리아를, 여자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남자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자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본 자, 여자 그냥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있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 합니까? 여자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뭡니까? 고멜, 호세아 선자 고멜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 음탕한 여자 그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다 여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왜 이제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는 왜 이걸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거기서 해와 달은 뭐예요? 해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후부를 말하고 달은 그 어머니인 라헬을 말하고 그 자기에게 절했던 열한 별들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열한 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해는 이제 해와 달과 그다음에 열두 별의 멸류관을 관을 썼잖아요 이 여자가 열두 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열두 집하다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철장으로 장차 망국을 다스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사내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그냥 이겁니다만 딱 안 하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딱 제가 하나만 가르쳐줬는데 가서 이제 나중에 어디서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잘못된 견해를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들어보도 못한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기고 거기에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걸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여기 보면 교회가 이제 여자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를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뿐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니까 이 남자, 여자가 낳은 남자를 사내아이를 예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하시 뭐 말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지 예수님이 교회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요? 보니까 뭔가 이게 잘 지금 안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걸 여기서 역시 열두별 열두별은 12사도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장권세를 가지고 망국을 다스릴 그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지금 요한 게시로 이게 풍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이걸 못 꼽았더니 또 이게 안 돼 게시로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그 발에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어요 관을 이 여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면 본 이 이적 하늘에 있는 이적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 요한 게시로 1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그 열쇠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이적이 언제 시기적으로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자 요한 게시로 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본 것 세 가지 그리고 아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면은 네가 본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본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머리는 하얗고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오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바른 풀무에 날려난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또 심판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네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일곱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주님이 기록해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 그랬죠 장차 이거는 뭡니까? 장차 될 일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은 이거는 요한계시오 1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 2장과 3장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에베를 드리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 그 요한이 왔을 때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쭉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 그러면은 게시록 12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미래에 이건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천주교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고 마리아 남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산의 아이가 보니까 낳았는데 산의 아이가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한 붉은 용은 마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하기 이미 전에 벌써 전에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미 승천해 가셨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예수님이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또 아니면 교회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한 게시록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천국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는 마리아고 예수님 남자는 남자는 예수고 이스라엘이고 이 남자는 예수고 교회고 이 남자는 예수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나오죠 이제 여자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얼마예요 1260일 동안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7년 대우 한란 동안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죠 그러면 전 3년 반을 뭐라고 합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 때 반때라고도 후 3년 반도 1260일 3년 반 한때 두 때 반때 이렇게 말한다 이거요 그래서 저글이 쏘가 출연하는 기점 하나님의 성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를 전 3년 반 그때로부터 뒤로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것은 마지막 7년 대우 한란에 전반기 때 1260일 동안 있게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설명을 제가 하나씩 다시 반응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좀 그래요 한번 보겠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뭐냐 이건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왜 교회를 말하냐 그러면은 교회는 여기 보면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다리 있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두 별의 관을 썼습니다 자 관을 썼어요 그럼 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신약시대에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자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왜 교회인가 그러면은 자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양을 그래서 갈라데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달이라는 게 밤하늘에 떠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죠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신 해를 옷 입은 교회는 우리에게는 진짜 빛이 없지만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런데 빛의 사명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밤하늘 그런데 교회 자체가 원래 빛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태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그 다음에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 열두지파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무엇에 세워졌습니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있어요? 사도들을 위해 주님이 사도들을 교회의 그 터로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열두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열두 별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바로 열두 사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뭐냐 바로 네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를 낳았냐면 설명을 하나씩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했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지금 뭐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은 보통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데 막 엄청난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사내 아이는 누구냐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자 철장으로 장차 망국을 다스릴 사람 철장으로 이 사내 아이는 망국을 다스릴 자라이겠거든요 그러면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7절부터 내가 요하의 명령을 전하노아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읽어요 계속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제 시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줄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질그릇같이 깨뜨려 이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련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에 백마를 타고 흰옷 이문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에이리안 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망국을 치겠고 친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 그들을 뭐라고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산의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망국을 치고 다스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남자는 거의 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게 이제 여자는 마리아라고 천주군은 그런데 예수다 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남자는 예수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남자는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망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망국을 다스리는 산의 아이는 예수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기는 자 이 두 부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산의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때 대활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돼요 하늘로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33년 사시다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죽었다가 삶을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셔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승천해 가는 것이 그 대활란 때는 아니죠 왜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나은 산의 아이가 누구예요 해산의 수고 불을 짓는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태어난 이 산의 아이는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이기는 자 승리자들입니다 이거를 표정을 제가 보면서 아 참 이거 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주일날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하고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좀 들어야 완전히 이게 이해가 되고 자신의 것이 돼요 네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유튜브에 꿈에 교회 쳐서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어떻게 태어났죠 굉장히 어떤 해산의 수고 교회에서 그런 어떤 해산의 수고 아파서 또 불을 지었다 기도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소하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님이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던 흰 돌을 줄 것이며 만나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할 것이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요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로 이게 보니까 철장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번 요한계시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의 환상 가운데 그런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누구 계세요? 마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12장에 이 큰 붉은 용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이라고도 하는 애 뱀이라고도 하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붉은 용이라는 것은 피에 굶주린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뭐예요?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굉장히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구미호 이런 거 있잖아요 구미호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괴물로 반신, 반인 이런 뭐로 변화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고 별짓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한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거대한 그런 그리고 붉은 용이라는 것은 붉은 것은 뭐 의미예요? 전쟁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면 전쟁이 벌어있잖아요 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그거는 뭐라고 해요? 큰 칼을 가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피에 굶주리고 싸움에 능한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아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것 마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일곱인데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뿔이 열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뿔은 뭐냐면 권세의 상징이에요 권세 왕들을 그래서 뿔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열 뿔이, 뿔이 열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권세예요 그런데 그 또 여러 머리에 일곱 머리에 일곱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 왕관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를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지금 임금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아주 피에 굶주리고 거대한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세상에 지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왕노를 하는 이런 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죠 이 꼬리가 뭐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려요 용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 땅에 던져 그러면 자 이 용의 꼬리 사탄의 꼬리가 뭔가 2사에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경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했어요? 꼬리라고 그랬죠 꼬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 보니까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다 떨어뜨리고 그걸 짓밟아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용이 꼬리를 가지고 붉은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갖다 집어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꼬리가 2사에서 9장 15절에 보니까 꼬리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별들은 뭐냐?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와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그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겠죠 자 우리가 이 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별 그러면 별은 어때요? 천사들을 별이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천사들은 천사를 별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늘에 별이 있죠 그냥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이를 성신할 때 그 하늘에 있는 별들 그냥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0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니가 가라스대 여기 보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여기서 이 일곱 별은 뭐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자 그러면은 이 용 이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기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또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원수 마기가 꼬리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갖다 3분의 1을 갖다 땅에다 내 집어 던져버려요 이 말은 뭐냐 용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잘못된 신학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거짓 것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3분의 1을 타락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종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종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주의 종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런 종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왜? 지금도 신학교에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막 이런 거 가르치죠 자 종교다원주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WCC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세계교회협의 이것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종들 활동한 사람들은 어때요? 세계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데 통합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오직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으며 다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기류질러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니까 이 WCC 이런 데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천국은 하나지만 가는 길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이 종들이 누구?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을 갖다 미혹해가지고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무슨 역사? 배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겠죠? 배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배교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보여주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을 막 타락시킨 거예요 마귀가 그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용이 이 마귀라고 했죠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라고요? 삼키고자 이게 이제 그대로 말씀 놔둬봐요 자 여자가 여자는 뭐를 의미한다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제 좀 되네요 뭐를 의미해요?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내 아이 남자라고도 이 사내 아이는 교회가 어떤 해산의 고통과 기도 속에서 나온 뭐를 말한다고요? 이기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기 있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용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 삼키고자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 교회 여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마귀가 용이 어떻게 했냐? 잡아먹으려고 핍박을 하고 막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한테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닐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핍박이나 환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와요? 엄청난 박해가 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갖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을 쫓아서 쭉 가면요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그냥 그 교회도 막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막 성용도 하고 막 강하게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지금 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교회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교회 안에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마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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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둘이 있다겠죠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죠 만국을 그분이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왕국이라는 철장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철 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 다스립니다 아메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뭘 한다겠어요? 왕노릇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들 속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죠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기는 자 그랬잖아요 토하디라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런데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과 어디로 가요?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은 이미 벌써 가셔버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과 어디로 간다고요? 그의 보좌 앞으로 가요 자, 이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뭐냐면 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천년설도 세대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무천년은 뭐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게 성경에 요한계시로 있는 천년왕국은 실제로 천년을 의미한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그냥 천년으로 본다 이렇게 실제로 무슨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가 아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안 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고 7년 환란, 대환란 보통 이것을 한 1회 동안의 언약이라는데 그런데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시대, 교회시대인데 교회시대 끝에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뭐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 기간에 전혀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 7년 막 시작되려고 하면은 이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한다고 가르쳐요 공중재림 공중에 이제 오신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건 이제 믿는 자의 휴거인데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다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 뭐를 하냐 개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올라오라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했는 누구에게 교회를 다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개시록 2장과 3장이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올라오라 했을 때 그때 교회가 싹 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7년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도 여기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공중에 예수님이 제림하는데 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7년 동안 뭐냐면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 이 땅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바퀴가 안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싹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 휴거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혼인잔치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휴거라는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그게 보면 휴거 책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 오니까 휩씩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해 기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예수님 크리스찬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중 제림하니까 휩씩 올라가 버렸어요 기차가 탈선하고 막 어마어마한 아비규환의 사건이 지구상에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아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어디로 사라졌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고 막 그런 이런 실종신고 뭐가 나서 막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난리가 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때 이게 이거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와 진짜 그런가? 막 이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육융위 표 받으라고 안 받으면은 다 죽거나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굉장히 막 공포해요 그래가지고 휴거 영화도 만들어주고 막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꿈에 아니 꿈에 있잖아요 그 뭐 저 크리스도가 지금 보낸 놈들이 총을 탁 차고 저를 꿈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야! 해가지고 깨서 보니까 꿈이에요 그만큼 제가 얼마나 보여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충격을 근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은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여기가 천년한국이 들어가는데 이 땅에 천년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대살로그네전서 그게 있는 사장이 있는 것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내려서 천년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천년한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천년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후천년설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험해지고 악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건 거의 태색했어요 지금은 어떻겠냐 이제 이 무천년설을 많이 예를 들어 장로교 통합치능 이런 데 등등해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성경에 보면은 휴거라는 게 언제 있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12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찰 철장으로 망고를 다스릴 남자라 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사건은 여기 이제 7년 대우할란이라고 하면은 이 후 3년 반이 아니라 여기 전 3년 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냐 저크리소가 이제 여기에서 출연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세우고 육룡유표를 안 받는 자는 물건을 사업 팔고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저크리소가 거짓 선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 뭐냐면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뭐냐면 저는 이기는 자의 휴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겠죠 시험의 때를 어떻게 돼요? 면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지금 임한 게 아니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 굉장한 시험했대요 왜? 육령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고 가고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하고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경비하지 않으면 죽고 아니면 죽느냐 사는 이런 시험의 때가 와요 그런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준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이때부터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대환란의 중간 이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육령료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험의 때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까 다시 거기 보세요 아까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겠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느라 그러니까 지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겪게 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 이기는 자라 했는데 이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오도록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에 이런 때가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사에서 57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의인은 화액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화액전에 이런 엄청난 큰 창세 이후로 없던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돼요? 데려가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여자를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인데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해산의 수고와 부르지름, 기도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낳은 남자 이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 어떻게 됩니까? 뭐를 한다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그냥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일곱 교회 사제 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혀오고 이런 걸 이기려면 믿음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아멘 늘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천국만 바라고 오직 멸류관을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길게 설명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고 알란이 오고 이런 걸 때 이기려면 믿음이 없이는 못 이겨요 믿음이 없이는 너버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어떻게 키워야 되죠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 다음에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냥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오직 그 나라의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다 넘어져요 이기는 자 될 수 사대 아니 서머나 교회가 그 엄청난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멸류관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직 매일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매일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자 이게 좀 다음 시간 하기 그러니까 조금 늦은데 한 구절 남았으니까 이걸 하고 다음에 이어서 좀 하도록 유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누구라겠어요? 교회 그런데 광야로 도망했다겠죠 광야는 무슨 장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적과 꾸려는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양육을 한 거예요 훈련하고 연달하면서 양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양육이 됐을 때 적과 꾸려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난한 땅으로 데려왔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광야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이 뭐를 합니까? 양육을 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는 게 여자라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곡식이 익었다고 추수를 하라기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곡식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는 것 포도 추수는 심판이고 곡식은 익은 성도들을 천국 곡관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더라 그랬죠 여러분 자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얘기해요 1260일 동안 어디로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엄청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다니고 그런데 지난번에 은혜료교회 신옥주는 어디가 이게 하나님의 예비용으로 오신 곳이라 그랬어요 피지 그랬죠 피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자고 거기가 대활란 때 거기가 피난처다고 다 막 팔으라고 해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가고 난리쳤죠 또 신천지에 이만인 어때요 자기 신천지가 그게 피난처에요 신천지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 어떤 사람은 브라질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세대주의나 이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전에 좀 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르다네가 뭐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연의 그런 요새에요 바위 동굴 같은 바위로 해서 거기에 탱크나 전차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페트라에 이제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거기에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비상식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로 도망가야 된다 이제 뭐 그를 살려면은 이 활란 기간 동안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이 천의 요새에 있으면은 뭐 이런 기병대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이런 게 못 오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은 뭐로 쏴버리면 돼버려요? 미사일로 쏴버리면 핵무기 쏴버리면 페트라 있다고 안전하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어디 벙커스터 같은 거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것도 다 뚫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는데 저기 여러분 페트라에 도망가서 있다고 거기서 이 1260일 동안 거기서 살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뭐를 한다겠어요? 양육을 한다겠죠? 아메? 그런데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용의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2사에서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요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내 20절에 다시 말씀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랬죠 이 7년 대활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도 구약에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을지어다 이제 좀 숨을 때가 있어야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에 임하신 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산에 있는 자들은 뭘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나면 도망해서 너희 피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말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편 62편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피난처도 우리의 요새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감사합니다.